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미래세 때우의 박광남 산업연구위원님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네요. 네, 내일도 오시면 일해야죠. 내일도 오시나요? 네. 박 의원님도 1년쯤 전에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밤중에 어디 유튜브에 가서 이럴 것이다 진짜 몰랐죠? 상이 아니라 아예 생각을 조차를 안 했었죠. 유튜브 자체를 소비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좀 더 잘했을까요? 준비한다고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참 그래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오늘 중국, 유럽, 미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알려주세요. 오늘 중국도 참 나쁘지 않았네요. 네, 오늘 중국 시장은 사실 이제 화요일에 어제 중국 시장이 대략 1% 중후반대에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저감의 수세에 유입되고 그리고 오늘은 좀 정책과 관련된 또 수의 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영향에 좀 상승 말감을 했는데요. 일단 전일 하락에 대해서는 어제 시황을 들으셨겠지만 또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과 연관된 한 100여 개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다시 미국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그런 이슈와 남중국해에서 계속 좀 트러블이 나는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약세를 좀 보였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임들이 굉장히 센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루치 급락이 좀 너무 과했다라는 판단에 저감의 수세가 좀 유입된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일 하락의 한 절반 정도는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책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주의깊게 보였던 거는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대출 상환 연기 그다음에 중국인민은행이 나선 중소기업 전용 대출 관련 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등 소위 기업 대출 지원 확대 및 대출금 상환 연기 등 코로나19 지원책을 좀 연장하겠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아직도 좀 어렵긴 하는가 봐요, 중소기업들은?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좀 어려운 상황이 맞고 사실 최근에 이제 국영기업들, 큰 기업들 위주로 디폴트 사태가 좀 나타나고 그다음에 디레이버리징에 다시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아무래도 또 이제 중국의 유동성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걱정은 덜었다? 네, 이제 그 걱정에서 아직까지 그 기조 전체가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중국 당국이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거야라는 시그널 자체는 조금 이제 우려들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재료로 활용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이제 중국 에너지국에서 지난 20일 회의를 통해서 2021년에 풍력하고 태양광 발전의 그리드 페리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목표가 1.2억 킬로와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억 킬로와트라고 하면 저희가 웬만해서 요즘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 보면 기가와트로 표기를 하거든요. 대략 이제 한 100만 킬로와트가 1기가와트예요. 그러면 이제 2021년에 120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증설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거든요. 사실 정식 발표는 아닙니다. 아직. 내년에 120기가와트를 증설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나 예전과 비교를 좀 해봐야 저희가... 120이 어느 정도 크기인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중국 정부가 지난 12월 12일에 유런, 유엔 기후 목표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총 12억 킬로와트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발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위 2030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연평균 최소 74기가와트 정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21년에 일단 120기가와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장 초 예상보다 한 2배까지는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한 70% 정도 더 빠르게 보급된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목표도 74기가와트도 상향된 목표입니다. 원래 이제 HIS 마켓에서 예측을 했었을 때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2021년 태양광의 신규 설치가 158기가와트였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중국이 한 30% 정도 차지하니까 47기가와트 정도 예상을 했었고 중국에 있는 태양광협회에서는 55기가와트 정도를 예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측치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당국이 상향을 했으니까 목표를 높여서 그러면서 나왔던 목표가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연평균 태양광은 70기가와트 정도 되고 그런데 어제 국가관리국에서는 120기가와트를 얘기한 거죠. 물론 태양광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제 중태증권에 따르면 태양광은 한 80기가와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나머지 한 40기가는 풍력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 다만 어쨌든 목표치가 13차 5개년 계획은 대략 한 1년에 50기가와트 좀 못 미쳤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70에서 80기가와트 수준까지 늘리고 심지어 2021년에 나온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120기가와트 좀 빨리 달성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만큼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 등 신재해선지 관련주가 굉장히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기업으로는 용기실리콘 자재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통이, 금품과기, 민양 등 이런 신재생 관련주들은 다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씩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저번 주에도 중국 당국이 이제 태양광 유리 패널을 만드는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를 이제 늘릴 수 있게끔 호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허용을 해준 움직임이랑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다 맞아 떨어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은 정부가 다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과거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더 긍정적, 물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사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2015년부터 2020년이 오는 과정에서 특히 태양광에 관련돼서는 업계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왜 그럼 중국 정부가 이제는 이 회사들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좀 키워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반도체나 지금 5G 쪽에서 미국의 이제 규제 때문에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생긴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저희가 한 번은 조금 더 창의력을 가지고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의 특징은 사실 남중국의 이슈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뭐 우리나라 카디즈에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훈련하면서 몇 차례 넘어왔었다라는 보도 이후에 미국에서도 바로 이제 전략폭격기를 중국 남중국 핵 쪽으로 보냈다라는 오늘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방산주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인 걸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중국의 증시 거래대금도 좀 상승 중입니다. 원래 전주만 해도 한 0.7조 위안대의 거래대금 혹은 0.6조 후반대의 거래대금이 있었는데 금주 들어서는 0.9조 위안까지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신용 거래 금액도 대략 1.6조 위안까지 증가를 하면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 2015년 7월 7일 이래 최대치예요. 그런데 2015년은 저희가 복귀를 해보시면 중국 증시가 크래시를 터뜨리면서 망가졌을 때 그때 사실 사상 최대치는 6월에 2.2조 위안까지 신용이 올라갔었는데 1.6조 위안도 어쨌든 상당히 좀 높아지긴 한 거다. 물론 시가총액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절대 수치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까지는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태양광 설비, 생산 능력을 상향시키는 정책 발표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돈 버는 회사들이 생길 것 같아요. 캐즘을 넘어서 선 회사들이. 실적도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 시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은 중국이 단일 국가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보는데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빼고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저는 좀... 다른 거 없다 이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용기 실리콘 자재는 실리콘... 용기 실리콘 자재는 이제 태양광 웨이퍼하고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의 이제 통위라고 하는 이제 폴리실리콘과 셀을 만드는 업체랑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면서 이제 가고 있는 중국의 태양광 업체인데 시가총액 대략 50에서 60조 정도 사이 되는 가장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톤위, 민양? 민양은 이제 풍력 발전, 풍력 관련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금풍과기가 육상풍력하고 터빈 쪽에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민양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주목하고 있는 해상풍력 쪽에 좀 자라는 회사입니다. 해상풍력에서? 알겠습니다. 자 유럽 쪽 넘어가 보죠. 유럽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유럽은 사실 그렇게 특별할 이슈는 지금은 딱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한 0.7% 정도 올라가고 있고 유로스톡스 50은 플러스 한 0.62. 그런데 전주에 유럽 증시가 좀 변종 코로나니 이슈니 하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절반 정도까지는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락폭의 절반까지는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나 락다운 등에도 불구하고 파우치 연구소장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도 기존 백신이 이 변종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언급한 부분. 물론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제가 유럽의 3차 웨이브에 관련된 걱정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은 좀 횡보세, 더 상향되지는 않더라고요. 일일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상향되지는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하고 독일은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독일은 오늘도 전일 기준으로 944명의 최대 사망자를 또 기록을 했고 영국은 또 일일 최대 확진자를 재차 갱신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백신이 변종 코로나에도 영향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가능성은 저희가 사실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비슷한 이벤트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영향을 못 미친 것처럼 여전히 증시에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은 좀 있다. 다만 영국이 상대적으로 영국 증시가 저조한 이유는 일단 연말로 또 다가온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아무래도 또 개별 국가로서 가장 코로나에 좀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정말 언제쯤 회복되려나 모르겠어요. 미국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미국은 지금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는 플러스 0.01이고요. 다우존스하고 S&P500은 플러스 0.17. 사실 전일 보면 나스닥이 오르고 S&P하고 다우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키 맞추기 현상 정도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오늘 국내 시장의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추가 부양책에 서명 거부했다는 이벤트가 꽝 하고 나면서 증시가 잠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슈 나왔을 때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는데? 라는 생각은 좀 했고 관련돼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양장이 부양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하고 무관한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 규모가 600달러 너무 작다 2000달러 정도까지는 줘야 된다고 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 겁니다. 아직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시장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잠깐 흔들렸다가 올라왔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바로 찾아봤거든요. 거부권 행사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찾아보니까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상하원에서 재차 표결을 붙여서 3분의 2 의석 이상 찬성이 나오면 거부권 기각하고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표결 붙은 내용을 보시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내려와도 그 정도가 다시 한다고 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까지 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제한적이라고는 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언론에서도 많이 예상한 것처럼 일단 1월 5일이 당장의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남겨놓고서 뭔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액션일 수 있겠다는 해석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바로 미국의 하원의 펠로시 의장하고 민주당이 바로 받았죠. 오케이. 우리가 해줄게. 우리는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 수정해줄게? 네. 수정해줄게. 우리 수정바반 바로 올릴 준비돼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확히 그걸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득을 얻으려고 했던 행동에 바로 민주당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 적 없어라는 형태의 방어막을 쳤다. 그러면 그거는 또 한 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동안 합의가 안 돼서 결국 겨우 만든 안이 그 안인데 그 안에 대해서 트럼프가 바꾸라고 하면 또 다시 양쪽이 합의를 뭔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 일단은 민주당이 이런 안을 올릴 수 있고 올린다고 한 게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기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고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서명을 안 하고 시간을 끌다가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그거 받고 그럼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이거 해줘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오히려 반대를 할 만한 사실은 공화당이거든요.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법안에 대한 표결이 붙고 협상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려서 연말을 넘어갈 수 있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작지만. 그럴 때 조지아주 선거에는 공화당 쪽이 유리해질까요? 트럼프가 무슨 개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에서 현금 살포를 좀 더 많이 하는 형태로 바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지급이 되니까 나쁜 패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거를 굉장히 민주당에서 빠르게 받아버린 거죠. 여기서는 만약에 이 공이 공화당으로 돌아갔을 때 공화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는 할 수 없는 생색은 트럼프가 못 내게 하겠다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또 그것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과연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그런데 실제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재표결을 붙었을 때 과거처럼 이 과거의 부양책이 통과된 것처럼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기존의 법안을 찬성할 거라고 보지만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증시에 녹아들면 그거는 일종의 차익실현의 빌미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작지만 통과가 될 때까지 조금은 방심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이제. 언제까지요? 사실은 제가 왜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이 표결에 대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퇴거 금지라든가 대출금을 막아준다는 것들은 다 연말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연말 지나가면 그게 통과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은 이 부분이 연말인데 좀 편안하게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까지도 이런 케이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된 거지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플카와 관련한 얘기는 혹시 업데이트나 뉴스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원래 제가 전일에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다 발현이 된 다음에 전주에 지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첫 번째 지표가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지표였냐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돌아섰던 부분이거든요. 원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좀 약세 기조를 갔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돈이 더 풀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약세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되돌림을 딱 주면서 증시에 좀 변동성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장중의 월요일과 화요일에 장중의 움직임이 썩 그렇게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종가상으로 다 밀어올리긴 했으나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 게 애플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해줬어요 사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매번 얘기하듯이 정부의 이런 양적화나 아니면 미국 정시를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은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가는 그런 힘들인데 테슬라 같은 효과였거나 애플카를 한다는 그 내용이 또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장에 대한 다시 파괴적 혁신에 대한 기대치 그러면서 나스닥 증시가 주도적으로 빅테크들 그 다음에 이제 고퍽 종목들이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면서 증시를 그냥 지지를 해버린 거죠. 투자자의 투심이 꺾이지 않게끔 애플이 저는 무슨 장수라고 약간 혼자 돌진하는 약간 장수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저희가 지표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그럼 애플은 또 어떻게 이렇게 셀 수 있었고 소위 약세를 보였던 테크주들이 어떻게 강했나라고 보시면 실질금리에서도 힌트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지난 8월 1.08 정도가 최저였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1.03까지 마이너스 1.03까지 빠지면서 다시 거의 역대 최저치에 다다른 수준까지 간 거거든요. 저희 이호석 김장님도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금리와의 고성장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 낮은 실질금리가 또 나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는 밑에서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사실 저는 지금 이 지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또 상당히 낮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지금 추세적으로도 더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지수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목리를 부리지 않는다면 최근에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은 하실 텐데 오히려 연말은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실질금리를 계산할 때는 만기 언제짜리 채권을 보통 주로 명목금리 10년물 미국 10년물 부채금리에서 10년물 BI죠. 소위 인플레이션을 빼게 되는 건데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0.92 사실 경기부양책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채권 발행량이 늘어날 건데 명목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저는 연준이 굉장히 언급으로만 한 효과로 너무 많은 걸 얻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거의 올해 들어서 최대치를 계속 갱신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의 나스닥의 강세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미래세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조심해서 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